와츠구우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 7 7 린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 7 7 7 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aight fashion note show it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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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디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또 찍어보는 시간이 왔네요. 마이크 식플로우입니다. 마이크 식플로우.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제가 월요일 새벽인데 일요일날 낮에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미 차이웰라 라는 이름의 비디오고 해석을 해보니까 나 타잉이라고 영어로 해석이 되더라구요. 가사는 보니까 사랑에 대한 조금 아픔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있는 약간 무드 있는 곡입니다. 피처링이 있어요. 피처링의 영혼과 음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씨난이라는 여성 아티스트에요. 저 이분 씨난이라는 이분의 음악을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좀 섹시하고 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했어요. 힙합의 바이브에 있어서도 뭐 어떤 노래도 잘하고 랩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심지어 그 댄스 실력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가지로 좀 다재다능한 여성 아티스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프로듀싱은 보운더비츠입니다. 어 저 마이크 시크플로우 하니까 몇 달 전에 일이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가 발병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시크플로우가 일행들하고 한국에 관광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광지 중에 홍대가 있는데 홍대입구역이 있습니다. 홍대입구역에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저는 이제 작업을 하려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일행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 앞을. 그래서 누구지? 누구지? 하고 생각했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마이크 시크플로우 일행은 내려갖고 저는 올라가고 있었다가 긴가민가해서 다시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 마이크 시크플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래퍼가 왜 태국이 아니고 여기 있지? 관광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너 마이크 시크플로우 맞냐?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행들하고 몇몇 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하면서 서로 있죠. 어? 어? 하면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약간의 대화를 했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어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시크플로우의 미차이웰라 씬한 영호 그리고 프로듀싱은 보사운다 비트입니다. 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요! 오케이 렛츠 게린 투! 그 보사운다 비트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악기 사용하는 이런 소스라든가 들어보면 아 이거는 보사운다 비트가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저도 듣다 보니까 약간 적응이 됐어. 이 밤에 잘 어울리는 무드 있는 곡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이분 머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머리가 많이 기르신 것 같아요. 이번 솔로곡들도 제가 들어보니까 신나는 텐션 좋은 곡들이 많이 있어서 좋더라구요. 마이크 시크플로우는 음악들이 보면 약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약간 R&B적인 곡들인 것 같아요. 목소리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목소리 되게 섹시해 진짜. 영원패션 좋다. 오지 오스본 빈티지 티셔츠에다가 오십구 피디캡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쓰고 좋네요. 생각보다 작년만큼 영웅이 이렇게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죠? 영웅의 스윙잉랩을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2시 11분인데 리액션 비디오 찍기에 아주 딱 적합한 분위기의 곡이 나왔어. 으응. 음. 어차피. 이수지. 오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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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식플로우의 미차이웰라 피쳐링 씨넷 영호 프로듀싱 보쌈다 비츠를 이렇게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식플로우의 음악을 들어서 반가운 것도 있는데 확실히 좀 이런 나이트바이브의 곡들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게다가 제가 주로 눈을 뜨고 활동을 하는 시간이 거의 다 새벽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곡들을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술은 제가 잘 마시진 않지만 왠지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바이브의 곡들을 좀 워낙 좋아해서 특히 이번에는 마이크 식플로우랑 영호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반가웠지만 저는 이 씨난이라는 아티스트를 좀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은 안했지만 가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 씨난이라는 아티스트를 저한테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작업물들을 보는데 감각이 괜찮은 거라 특히 그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뭔가 좀 약간 다재다능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 보는 거 있죠 약간 여자 크리스브라운? 여자 크리스브리지?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 뭐 이런 음악적인 뮤지컬웨이 방향으로 치면 약간 리안나 같은? 그런 느낌을 보는 거 같아서 매력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x7 치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사야 후쿠쿠컵 껌 껌 껌 퇴사